평호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평호일주의 일간평화에게 신축년의 천간신금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현재와 달리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이고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목표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일간평화와 천간신금은 병신합을 이루어 수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관성의 기운이 커지는 흐름도 되기에 안정적으로 들어온 재물은 다시금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 또는 체면치례를 해야 할 상황에서 흘러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합으로 발생하는 관성의 기운을 잘 감당해낸다면 명예가 올라가고 조직에서의 위치가 상승하며 권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합이나 충은 합이 무조건 좋고 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합과 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사주 전체의 균형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평호일주의 일지 5화의 지장 간에는 평화 비견, 정화 겁제, 기토 상관의 기운이 내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의 천간의 합인 병신합으로 들어오는 관성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인성의 기운이 내지해 있지 않기도 하지만 비견과 겁제 그리고 상관의 기운이 모두 관성의 기운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평호일주는 본질적으로 자기 주관과 자기 색깔이 강한 일주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주관과 색깔이 어떤 비판이나 지적 없이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주목받을 때 또 그 나름에서 기분파 기질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주적 특성 때문에 신축년의 정지의 기운이 관성의 기운으로 흘러간다면 조금은 관성의 부정적 특성이 나타나면서 조직 시스템이나 윗사람 또는 여자의 사주에서는 남자나 남편 등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외부적 압박이나 스트레스, 지적과 지시나 책임의 무게감 등이 들어오면 잘 참는 것 같다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미리미리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인성의 완충력을 키우면 좋습니다. 인성의 기운은 포용의 기운이고 수용의 기운이며 경청의 기운이고 두루뭉술한 기운이며 새롭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기운입니다. 이런 느낌을 견제한다면 병호일주는 신축년의 재성의 결실과 관성의 병의 상승을 능히 긍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일간 병화에게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병호일주는 일지오화의 지장 간에 기토 상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을 맞이하여 이 상관의 기운도 강하게 발현이 되는데 이는 천간합으로 들어오는 관성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호일주는 마음의 탄력을 받으면 빠르고 충동적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에 관성과의 충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인성의 강화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느긋함 그리고 큰 시각으로 관주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병호일주에게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나 언변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병호일주 1지 5화가 도화살의 기운인데 5화의 강한 열기는 바로 축토에게 자신의 열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도권 싸움이 생길 수 있는데 병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너무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 강하게 주변과 충돌하거나 구설수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을 감추려 할수록 안정감 있게 주변과의 충돌 없이 자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음 병호일주 1지 5화와 신축년이 지친 축토는 5축 귀문관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귀문관살은 강하게 충돌하기 전 단계의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의 기운입니다. 그만큼 신경이 예민해지고 집중도가 높아지며 긴장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슬아슬한 긴장의 상태는 적당히 유지될 때 전제성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계속 이런 상태가 이겨지면 피로감이 커지고 신경과민이 생길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나기를 원하게 되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어떤 외부적 압박이나 벽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강하게 돌파하려 하거나 아니면 빨리 정리해버리려 하기보다 한 템포 쉬면서 상황을 기다리고 관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에 앞서 먼저 심호흡을 몇 번 길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행동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때 귀문관살의 긍정성이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호일주의기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의 흐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흐름이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터가 있는 흐름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음의 여유로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운물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병호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제왕의 흐름입니다. 제왕은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절정에 이른 단계입니다. 그만큼 힘과 권위가 넘치고 주체성이 강합니다. 이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저돌적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해지면 독단적이 되면서 고립감을 자초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우울감이나 허무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신축년에 도래하는 양의 기운은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려는 흐름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년에 도래하는 양의 기운은 병호일주에게는 상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만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좋게 말하면 제왕의 힘과 양의 힘이 어울려 큰 성과를 이루거나 많은 인기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과하게 드러난 존재감은 항시 견제와 반발을 불러오게 되기에 구설수가 커지거나 주변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신축년의 양의 흐름을 맞이하여 상관의 느낌으로 강하게 일방적인 행동 발현을 하기보다 적절히 양의 기운의 강점인 여유로움을 견제해야 좋습니다. 마음의 느긋함은 충동적 행동에 있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상황을 더 큰 시각으로 관주할 수 있게 해주며 주변을 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사주원국의 균형관계와 그간의 흐름을 살펴서 기존에 무언가 너무 억눌리고 조용히 집과하는 느낌이었다면 신축년을 맞이하여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병호일주 자체가 어떤 앞으로 향하는 리듬을 타게 되면 항시 그 흐름이 과해질 수 있기에 스스로 의식적으로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